어차피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사도행전 챕터 13 여섯번째 시간 1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액스 챕터 13 버스 44-52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직독직해를 하기 전에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면 그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에 영어성경 읽어보고 어휘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직독직해를 계속 이어서 들어보세요. 끊어육기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44 on the next Sabbath 다음 안식일에 안식일에 또 오라고 했거든요. 다음 안식일에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거의 모든 시가 모였습니다. 이 얘기는요.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시에 그 시에 있는 전 시민이 모였습니다.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여기에 to hear는 뭐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45 when the Jews saw the clouds. 유대인들이 그 군중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Be filled with 그런 뭐뭐로 가득 차다 하는 뜻이거든요. Jealousy는요. 질투, 시기. 시기로 가득했습니다. They began to contradict. 그들은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Begin 다음에 to 동사원형 이렇게 뭐뭐 하기 시작하다는 뜻이고요. Contradict가 반박하다 또는 단호하게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유대인들 여기에 돼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What Paul was saying?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What 뭐뭐 하는 것 그리고 B, I, N지니까 지금 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heaped abuse on him Heaped, 힙이라고 하는 건요. 쌓아올리다예요. 뭘 쌓아올렸냐면요. Abuse가요. 조금 안 좋은 말 있죠. 욕, 독설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좀 더 나쁘게 하면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46 That Paul and Barnabas answered them boldly.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boldly 그러면 용감하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We had to speak the word of God. 우리가 had to 뭐뭐 했어야만 한다. 과거죠 했어야 해. 스픽 말했어야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야 해. 먼저 너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Since you rejected 너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And do not consider yourself as worthy of eternal life. 이 문장 해석 잘해주세요. consider가 나왔죠. 뭐뭐라고 생각하다예요. 그 뒤에요. A가 오고 B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B라고 생각하다예요. A는 너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Of eternal life. 뭐에 대해 가치 있다고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 두 가지 때문에. Since가 여기서는 때문에요. 너희가 말씀을 거절하고 너희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We now turn to the gentiles.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us. 이것은 뭐뭐하는 것. What이 아주 자주 등장해요. 의문문이 아니라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거의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은요.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이에요. 세미콜론 뒤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has commanded라고 쓴 거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I have made you a right. Made A, B. A로 하여금 B로 만들다. 자, 너희를 빛으로 만들었다. Have a PP죠.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내가 너희를 빛으로 만들었다. For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That you may bring. That이 나오고 may가 나오는 걸로 봐서 뭐뭐하기 위해서일 것 같죠. So가 빠졌지만 그래도 뭐뭐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를 볼게요. You may bring salvation. 구원을 전하다. 너희가 구원을 전한다. To the ends of the earth. 땅의 끝까지. 땅 끝까지 너희가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을 가지고 이 bring이 가지고 간다잖아요. 구원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전하다는 거겠죠.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빛으로 삼았어.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주면 딱 맞네요. 48.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이방인들이 이 말을 앞에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They were glad.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And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오늘가 높이다. 찬양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And all who were appointed. 요거 지명하다가 아니고 지명되다가 돼야 돼요. 수동태라서요. 지명된 모든 사람. 그래서 후가 all을 지칭해요. All who were appointed. 지명된 모든 사람들. For eternal life. 영생에 대해서 지명된 모든 사람들은 believed. 믿었다. 영생에 대해 지명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정 성경에는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49. The word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이 spread through the whole region. 전 지역에 걸쳐서 전 지역을 통과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50. But the Jewish leaders incited.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인사이트가 무슨 의미냐면요.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선동하다. 자극하다. 이런 소리예요. 자극하다. 선동하다.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했습니다. 누구를 선동했냐면요. The God-fearing women.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 Of high standing.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High standing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과 And the leading man of the city. 그 도시에서 이끄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 지도를 하고 있는 그 남자들.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과 그 도시를 지도하는 즉 지도자들을 선동했습니다. They start up persecution. 그들이 불러일으켰습니다. 박해를. 막 박해를 일으켰어요. Against Paul and Barnabas. 바울과 바나바에 대항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자 해서 불러일으켰어요. And expired them.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From their religion. 그들의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두 개의 문장을 선동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여기 어디 어디였어요. 여기에 woman하고요. 여기에 man을 통해서 박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의 대인은요. 주이스 리더예요. 이 사람들이 박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인 거죠. 51. So they shook the dust off their feet. 아주 성경에 잘 뭐랄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의 발에서 떨어지도록 먼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발에서 떨어지도록 먼지를 흔들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as a warning. 경고하는 것으로써. 경고함으로써. 이게 경고야. 경고로써. 떨어버렸어요. to them.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써. and went to iconium. 그리고 이고니온. 이 밑에다가 써줬어야 되는데 안 써놨네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52.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and the heart is filled. 성령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눠서 with를 써줬지만 하나처럼 해석하면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직독직해를 다 하고 나면요. 정말 중요해요. 반복해서 읽는 거. 근데 그걸 언제까지 읽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직독직해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영어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